아 여기에 적 또 가세요 엘리에 안에 있다 도망가고 도망가오는 과정에 도망가오는 과정에 로비는 지금 클리어해 잠깐만 잘게요 밴딧 뭐야 로비캠 봐주세요 서랍니다 로비캠 봐주세요 분명 참기 사칼 파이팅 사칼 파이팅 자칼 화이팅! 자칼 내 근처! 내 근처! 이겼쥬? 헤헤헤헤헤 이겼쥬? 헤헤헤헤헤헤 얘거 P1이었는데 아래쪽으로 읽었으면 얘가 잡았다 아니 벤디님 자칼도 못 잡아요? 헤헤헤헤헤 왜 시도해보는거지? BE4 브라board 반대편 왔나 본데? 통제실 트랩 통제실 트랩 안에 통제실 데스크 뒤에 있어요 통제실에서 유무상으로 통제실 아케이드 2층에 있는 것 같거든 확인 2명 반대편 2층에 2명 위험하지 않으면 드랍하는 소리도 들렸고 아마 카페 1층에 아 뭐지인데 저거는 아 일단 드로닝 간다 아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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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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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나 피한건가? 고유 어깨삼?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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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이게 아래에 미진 이건 예고 예고 빨개 위에 어? 뭐야? 하나 부상 하나 부상 디퓨저 하나 부상 엘라 죽었고 엘라 진당둠 그만 맞고 싶어요 저 외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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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진당 세 개를 내가 다 맞은 것 같은데 왜요? 엘라 진당 엘라 진당 엘라 진당 통방 외부 통방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들어왔어요 통방 들어왔어요 두 명 아래켓 쳐 놓을게 여기 아 나이스 얼음 아 근데 숨이 없는데 열려도 돼 나이스 화장실 불비였어 전기 다 자식 가동 개꿀 화장 불비 온라 불비 온라 오케이 트랩도 열린 것 같은데 2층에 하나 아 이러면 2층에 트랩 위에 힘이 하나 있고 일단 여기 내가 봐줄게 최대한 불비 잡았어? 아니 못 잡은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솔직히 이 하이딩 밖에 답 없지 않냐? 이거 삼거리 보면서 애매한게 쪽에서 광 나와요 구석 가보던가 구석에 밀어보를 들고 있어보던가 아 이거 아직 아론이 남아있으니까 아론이 사라지네 삼거리 입구에 아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주황이 아 주황이 어디에 깨진 거지? 어 입구 깨졌어 이쪽 아론이 켜졌어 아론이 켜졌어 아무래도 내리 15초 뒤에 삼거리 온다 삼거리 온다 나이스 얼음 지금 각 잡는 거 아주 좋아요 사무실 사무실 타이밍 진짜 아 진짜 타이밍 슬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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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쏴 쏴 쏴 쏴 그렇지 아 주방 가는데 슬리지 사무실에 딱 도는 순간 나오죠? 어디에요? 여기인가요? 크로스님? 크로스님? 오! 아이고 크로스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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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들어왔어요 준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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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걸렸어 10분동안 와우 지자스 왜 안죽어 아 저걸 걸리냐 크쿠르 삥뿡 아이구 안개 으응 그 위에 됐어 으응 우리가 독특